오지훈 선생님의 개념 강의가 매우 꼼꼼한 걸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2학년 내신 시험을 데뷔할 때 오지 매직 개념 완성을 수강했고 이 강의가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 3학년 수능을 데뷔할 때에도 오지훈 선생님을 선택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전혀 없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개념과 문제를 복습했습니다. 겨울방학 때 매직 개념 완성을 수강한 이후 1년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생긴다면 개념서나 수능 특강을 다시 펼쳐보고 읽었습니다. 문제풀이 강좌와 EBS 연계교재, 실전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개념서에 추가해 적고 복습할 때 함께 복습했습니다. 문제풀이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개념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해 이해하거나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짚어주신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개념들로 모의고사가 구성되어 있어 전범위 복습 용도로 활용하기 좋았습니다. 또한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나 선지들이 포함되어 있어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선생님과 함께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 시즌 같은 경우에는 꽤나 난이도가 있어서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었을 때를 대비할 수 있었고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지훈 선생님과 함께 1년간 꾸준히 학습하신다면 수능에서 충분히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강의에서 가끔 인생 조언을 해주실 때가 있었는데 지치고 힘든 수험생활 속에서 선생님의 위로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항상 수험생들을 위해 좋은 교재, 좋은 강의를 제공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